안녕하세요 김부석입니다. 하루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거절당하지 않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현우 교수님이 지었어요. 이분은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서 삶도 사셨고요. 또 한양대학교 홍보실장, 기백실장, 언론정보대학장, 한국광고콕홍보학회장, 한국PR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이 PR 쪽에는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광고 쪽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일반 학자님과 달리 실질적인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아 이거는 거절의 심리학 책이구나. 결국 심리학 중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지만 역으로 거절의 심리학 책이구나 해서 다양한 이론들, 사례들이 있어서 동기부여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세일지 강의하시는 분들 또 강의를 안 하더라도 본인이 동기부여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소장하기 좋은 그런 책입니다.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이걸 길러야 돼요.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돼요. 유명한 얘기 있죠? 벤저민 플랭클린 얘기 중에서 사람이 살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저도 자주 써먹었는데 이 말을. 죽음과 세금이죠.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거절. 거절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 망라니가 될 거예요. 자기가 하라 그러면 다 하니까. 사람들은 거절을 하죠. 그리고 거절당하면 무한하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그걸 두렵다고 생각해요. 거절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시도도 하지 않는 거죠. 아예 시도도 하지 않으니까 기회가 없을 수 있죠. 거절이 두려워도 거절을 당하는 게 짜증나더라도 자꾸 시도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알려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힘을 길러야 거절당하는 쓰라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어린 시절 읽었던 이소부와 해와 바람.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바람으로 옷을 벗기는 것보다는 햇살로 스스로 옷 벗게 만드는 거. 이게 또 거절 전략이죠. 이걸 이제 알파 설득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아 설득의 심리학을 이분이 번역하셨네요. 아 이현우 교수님이 겹쳐서 설득의 심리학을. 여기 내가 번역한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이 소개한 다양한 설득 원칙들이 그러한 범죄에 속한다라고 써있네요. 이걸 알파 설득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설득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죠. 우리가 설득보다는 거절을 더 자주 경험하는 이유는 설득에 저항하는 항상 저항하는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득은 거울을 보면서 혼자 하는 인형 놀이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항상 상대가 있고 그 상대방은요. 영화 스타트랙에서 우주선 엔터프 라이즈 호를 보호하는 실드처럼 저항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빈틈없이 보호하면서 내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제 해기를 좀 따라가 볼까요? 해는 처음부터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해는 그저 방긋 웃으면서 나그네에게 따스한 햇살을 듬뿍 버릴 뿐이죠. 그러니까 바람으로 외투를 벗기로 힘으로 했었던 것은 알파 설득이고 햇살처럼 따뜻하게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든 것. 이것이 오메가 설득 정략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거절당하지 않는 힘은 바로 이 오메가, 알파 오메가 할 때 오메가, 오메가 설득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와 바람의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거절당하지 않는 힘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면서 요란한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설득자의 신뢰를 높이는 덧셈의 설득 과정보다는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설득자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메시지에 대해서 스스로 회의를 벗어 던지도록 만드는 뺄셈의 설득 과정에 기초합니다. 케이팝 스타에서 박진영도 이런 얘기를 했죠. 뺄셈의 비하, 어깨에 힘을 빼고 목에 힘을 빼고 얼굴에 힘을 빼고 온통 쓸데없는 힘을 빼라는 거. 박진영의 주문이었잖아요. 아마초가 마스터하기 좀 어려운 거죠. 운동할 때도 힘 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상대방이 스스로 힘을 빼게 만드는 거. 그런 설득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워가는 과정이다. 상대의 불신 이런 것들, 거절 이런 것을 비워가는 그런 것이 설득하는, 거절당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경험 많은 운전자는요. 앞만 보고 운전하지 않죠. 멀리 내다보고 운전을 하고 또는 백밀러를 보거나 룸미러를 보거나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잖아요. 기존의 알파 설득 전략은 후륜 구동 방식이지만 오메가 설득 전략은 사륜 구동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절의 가능성이 높은 설득 환경에서 설득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도 좀 바꿔야 된다. 어떤 환경,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좀 하는 거죠. 또 서 있는 위치, 또는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설득이 달라지고 어떤 음식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거절의 저항이 달라진다. 이런 이론들이 그냥 주장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설득 현상을 저항 관점에서 저항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절 심리학 분야의 학자들은요. 저항이 최소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대요. 이 책은 또 그 세 가지를 구성으로 해서 다 썼더라고요. 첫 번째는 반발입니다. 반발. 반발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이죠. 상대방의 반발이 외부적으로 표출된 상태가 바로 거절이죠. 반발하는 거.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피설득자, 그러니까 설득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설득자, 설득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으로 저항을 합니다. 청기부리형으로. 그러한 유형의 반발은요. 설득하려는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되겠죠. 반발은요. 설득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한 저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 자유를 위협하고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외부적 영향력 자체에 대해서 설득당하는 사람의 노골적인 저항이에요. 이 책의 일부는요. 상대방의 거선 저항이 예상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절당하지 않는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중간 수준의 저항이죠. 반발이 설득 과정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저항을 의미한다면요. 의심은요. 자신을 설득하려는 설득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자 특정 설득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책 2부에서 이처럼 상대방이 특정한 설득 내용에 관련해서 미심 제거하거나 정보원을 미도화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상 유지입니다. 낮은 수준의 저항이죠. 사람들은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대로 살래. 별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변화하려는 건지 안하려는 건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무대용으로 거절하는 경우 이때 참 왜 그러는지 알아낼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좀 4부에서 또 이 책을 다루고 있네요. 다양한 요청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크루트래비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이론보다 더 실용적인 것은 없다. 야 그건 이론일 뿐이야. 아 그럴 수도 있죠. 또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정리가 잘 된 거거든요.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자기 입장에서 조금만 응용한다면 또 시도한다면 실행한다면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커피는 땡땡의 음료다. 커피는 땡땡 음료다. 설득 음료다. 그것도 최고의 설득 음료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말이 돼요. 저도 강의 중에 은연 중에 얘기했는데 아 이게 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이론이 있었구나. 그냥 했는데 효과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저도 공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입니다. 어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남긴 말이네요. 이게 누구나 아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인지는 몰랐어요. 일단 시작하면 반은 이미 실행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시작이 좋으면 모두 좋다. 끝도 좋다. 끝도 좋다. 시작이 결과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강조한 거죠. 만일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거기에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만들고 마구잡이로 시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세게 저항하면서 거절하는 사람과 만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환경을 조장하면 좋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드 대왕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는 이랬댑니다. 그리스 알렉산드 대왕한테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비켜요. 이렇게 말했대요. 디오게네스는 평생 동안 옷이 한 벌이었을 정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오게네스에게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탁발을 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는요. 가장 큰 고민이 구걸을 했는데 청을 거절했을 때예요. 구걸청이 거정됐을 때. 고민부터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연습했댑니다. 거절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조각상 앞에서 돈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대요. 조각상 앞에서 이렇게 연습한. 당연히 빌려줄리가 없죠. 조각상이. 그러면서 거절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세일즈에 처음 입문한 초보 판매원에게 남이 자신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 힘들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소비행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절은 설득의 필연적인 과정이죠.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 전에 평균 4번의 판매 요청을 거절한대요. 와 이거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쟤도 경험을 해보니까 약 20% 정도가 나와. 제가 어떠한 물건을 파는데 몇 년 동안 팔아봤거든요. 평균 20%가 나와. 그 얘기는 뭐예요? 5명을 만나면 4명이 거절 끝에 1명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파리토의 법칙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20%가 80%의 매출을 올린다. 파리토의 법칙? 그러니까 그 4명 중에 1명의 고객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러려면 그 1명의 고객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명의 고객의 거절을 당해야만 그 1명의 고객을 만나죠. 야 이게 소비심리학 행동연구에서 나왔군요. 4번의 판매 요청을 평균적으로 거절당해야 드디어 고객을 만나네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사람들은 허락보다는 거절에도 익숙해져야겠죠. 더랩 H 김호호 대표는요. 블로그에 국내 보험사 영업사원을 하다가 이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미래에너지 장동일 대표의 성공사회를 소개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거절은 예외가 아니라 디폴트다. 기본이다. 그냥. 이라고 썼대요. 거절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장 대표가 보험 영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의 멘토는요. 매일 거절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멘토에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날은 하루에 60명한테 거절당하고 온 날이었다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는 연봉 4억 원의 성공적인 보험 영업사원이 될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태양광 사업 성공한 CEO가 됐고요. 워낙 유명한 얘기다. 이건 넘어갈 거예요. 에디슨 얘기는 이건 너무 유명하죠. 본인 이야기. 실패라뇨.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2,000번 이상의 단계를 거쳐 연구를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거절이죠. 연구 실패. 실패 이런 것들. 거절과 반발이 그냥 생활의 일부다. 라고 생각을 하면 거세게 저항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거절을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다. 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유도를 배우러 가면 뭐부터 배우나요? 낙법부터 배웁니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졌을 때 다치지 않게 하는 낙법이죠.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했을 때 데미지를 덜 받는. 거절당했을 때 내가 상처를 덜 받고 데미지를 덜 받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해야 돼요. 저도 강의 중에 설득 시범을 보이거든요. 기업체 강의를 가면 꼭 물건을 팔아요. 강의 중에.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뭐라고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팔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물건을 팔 겁니다. 진짜로 파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셔야 되고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럼 다들 그래요.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맞습니다.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한 80%의 고객이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처럼 영업의 고수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 박사학위도 있고 다양한 공부를 한 사람도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거절을 더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요.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또 다 대답합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평균 20%의 고객이 삽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뵈니까 한 100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20분 이상의 그분들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 그들이 나라를 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해줍니다. 그렇더라고요. 다 거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커피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커피냐. 우선 동물들의 세계를 좀 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세계는요. 경쟁자 간의 싸움은요. 덩치가 크고 강한 놈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움을 했을 때 승자와 패자에게 모두 신체적인 피해를 줘요. 이겨도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짐은 더 만신창이가 되죠. 그래서 어떤 걸 하냐. 수시로 이제 영역을 놓고 싸우고 또 암컷을 놓고 수컷들이 싸우고 하는데 그럴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상처 입지 않고 승부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바로 몸집이 크다는 것을 서로 보여주는 거죠. 몸을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들도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허리를 막 세우면서 털을 쫙 부풀리죠. 이런 것들입니다. 곰들도 막 일어서가지고 막 크게 하고 그 물개들 보면 물개나 바다 코끼리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일어서잖아요. 자기가 크다는 걸 막 보여주잖아요. 물고기도 그렇대요. 물고기도 지느러미를 길게 늘이뜨리거나 물로 아가미를 가득 채워서 이 복어 같은 것을 막 부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집을 과시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사람도 동물에서 나왔으니까. 자 싸우려는 사람은요. 절대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앉지 않아요. 씁니다. 이렇습니다. 편하게 앉아있지 않아요. 내가 작아 보이니까 앉아있으면 커 보이려고 목소리를 크게 내죠.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막 일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자세가 앉아있는 자세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앉기를 거부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행동적인 부분이에요. 영화 긴급명령에서 하리슨 포드는요. 자리에 앉으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절하고요. 계속 서 있습니다. 이건 저항의 뜻이죠. 저항의 뜻. 사회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도 서 있는 사람이 의자에 편하게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저항력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절의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자리에 앉혀야 돼요. 회사에서도 막 씩씩거리고 부장님 그럴 수 있습니까? 김과장 이럴 수 있어? 뭐야 이거? 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서서 얘기하지 말고 앉아서 말씀해. 우린 얘기하잖아요. 앉아서 얘기하시죠. 앉아서 얘기하시죠. 그럼 앉으면 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거절의 마음도 좀 누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물건 사러 가면 정말 똘똘한 세일지면 어때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하고 앉혀놔요. 소비자들을 앉혀놓는 거. 서서 상담하지 않고 무조건 자리에 앉혀라. 이랬을 때 거절의 의도, 거절의 마음이 누구로 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는 겁니다. 맛있는 커피. 만약에 저 커피 안 마셔요. 그러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 카페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커피 소기량은요. 엄청나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증가율. 커피 소비량 증가율이 OECD 1등. 이렇게 가다가는 세계 1등 커피국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커피가 안 나는데. 엄청나게 좋아하죠? 이 책의 2014년 통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데 지금은 더해요. 아그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사랑처럼 달. 프랑스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샤를모리스드 탈레랑 페리로가 왜 이렇게 길어? 샤를모리스드 탈레랑 페리고르가 쓴 시 커피의 천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오노렛 바알자크는요. 유독 커피를 사랑해서 하루에 60잔 이 사람이 커피를 마셨대요. 이렇게 드시면 안됩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 연구팀은요. 2006년에 커피가 상대방의 저항을 낮춰서 설득효과를 갖고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와우. 이들은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와 낙태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물은 다음에 두 집단으로 나눠서 각각 일반 주스와 커피 두 잔 분량의 카페인이 들어간 주스를 마시겠습니다. 그 결과 카페인 주스를 마신 학생들에게 설득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연구팀은 몸속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거절 대신에 예스라는 긍정적인 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커피가 설득을 위한 최고의 음료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커피는 사람들의 인지적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자신의 의도, 의견과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저항이 없이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팀은 보고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주면 안되겠네요. 커피 한잔 하실까요? 자, 카사노버가 이렇게 바람둥이가 여자꽃일 때도 뭐하죠? 커피 한잔 하실까요? 어, 이거 의미가 있었네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 눈을 마주보고 하는 게 좋을까요? 눈을 마주보지 않고 피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성별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독일의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저항하는 사람과 가급적 눈을 덜 맞추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낳게 했고요. 그런데 또 재능교육 경북 총국 대구 성서지역 이주현 재능 스스로 선생님은요.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눈맞춤에서 찾았어요. 재능 스스로 선생님의 역할을 긍정적인 동기보여와 아낌없는 칭찬이라고 단언한 그녀는요. 200여 과목을 관리면서 제일 1번칙으로 꼽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맞춤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 맞추는 게 설득이 잘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맞추지 않는 게 설득이 잘 된다고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특히 여성들은요.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성들은 서로 눈을 너무 자꾸 쳐다보면 공격성이 있다고 착각해요. 수컷들은요. 수컷끼리 쳐다본다는 얘기는 너 붙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동물원을 가면 동물들과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안경을 씌워줍니다. 그 안경은 눈동자가 딴 데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안경이에요. 그랬을 때 동물들이 불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뚫어저게 쳐다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성별에 따라 다르다. 어떨 때는 어머니의 눈을 여자가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 괜찮은데 남자가 또 여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 이것도 좀 무서울 수도 있고요. 또 여성이 또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고요. 특히 저는 그래서 남자들끼리 상담할 때는 약간 45도 각도에서 같이 똑같은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가는 거죠. 같이 이게 정면으로 보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정면으로 보면 옆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어깨를 마주 닿을 정도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공간의 거리가 있고 개인적인 거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개인 거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그럼 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옆으로 앉으면 그 공간까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옆으로 앉아 있는데 막 얼굴을 마주 보면서 눈을 마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을 보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절 당하지 않는 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해요. 보통 보면 리더라고 그러면 비즈니스 리더면 가정에서 오라고 또는 돈은 잘 버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또 가정도 또 일도 관계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이렇게 훌륭한 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존경하는데 저는 세계적인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비전과 꿈은 우리 이순신 리더십을 세계에 알려야겠다 라는 사명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냥 나만 좋아할 게 아니라 나만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 민족만 좋아할 게 아니라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이순신을 더 알려야겠다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유명한 말 있죠. 죽고자면 살 것이요 살고자면 죽을 것이다 뭐 다 아는 얘기죠. 이 얘기가 설득에도 적용이 됩니다. 저항의 벽을 무너뜨리는 마법의 언어라는 글인데요. 33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무장하고 있는 상대방의 저항의 벽을 무너뜨리는 마법의 언어가요.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이 설득 시도에 저항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힘들겠지만 싫어하겠지만 좀 불안하시겠지만 이렇게 미리 상대방이 저항하는 언어를 오프닝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최신 수입 자동차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들은요. 광고가 보여주는 매력적인 자동차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구매 동기를 느끼는 동시에 수입차를 타면 수립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저항 동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수용자의 접근동기를 만족시켜주는 내용은요. 광고에서 분명하게 제시되는 반면에 수용자의 소비자의 회피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저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립니다. 소비자의 저항을요. 심지어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저항할지 모른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입장 벗고 생각하면 안 그런데 저항하죠. 거절하죠. 그걸 미리 치고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잘하는 때 이 책에도 써있네요. 저 같은 고수들은요. 미리 얘기합니다. 단점을 미리 또는 문제점을 미리 공개를 해버려요. 내가 먼저 해버렸으니까 무너져버리는 거죠. 설득 전문가들은요. 상대방의 저항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저항의 역할을 공식화하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항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인 제이린과 아칸소 대학의 엘릭 놀스의 연구 결과는요. 그러한 주장이 타당함을 보여줍니다. 린과 놀스는요. 상대방의 저항을 인정하는 설득 메시지와 그렇지 않은 설득 메시지의 효과 차이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습니다. 그들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설득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대학의 학생처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이 동의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학생들의 저항을 미리 인정한 다음에 등록금을 약간만 인상한다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 거죠. 반면에 두 번째 메시지는요.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학생들의 저항에 대한 연구금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등록금을 약간만 인상하면 교육 환경에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요지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실험 결과를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의 설득 메시지는 효과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줬어요. 이제 우리 교수들이 많이 쓰는 얘기인데 달랐다,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단정적이잖아요. 원래 논문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못해요. 그냥 의미가 있었다 우리 말이 아니라 어려운 말로 유의미한 결과 이렇게 이분도 교수니까 이렇게 썼죠.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효과가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린과 놀스는 이러한 결과가 설득 메시지의 주제가 갖는 특수성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실험을 확장해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등록금 인상과 함께 역시 학생들에게 원성이 자자한 캠퍼스 주차 서비스 시스템을 옹호하는 설득 메시지가 첫 번째 실험의 경우와 비슷한 형태로 지시됩니다. 설득 메시지는 대학 캠퍼스의 주차 담당 책임자가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제 주장에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사실 우리 대학의 주차 서비스는 타 대학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라고 캠퍼스 주차 서비스 수준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생들의 저항을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된 설득 메시지가 그렇지 않은 설득 메시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반응으로 도출됐어요. 이러한 결과를 보면요. 린과 놀스는 설득 메시지의 주제와 상관없이 예상되는 저항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그렇지 않은 메시지보다 훨씬 설득 효과가 크다. 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이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저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저항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염려하지만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미리 상대방의 저항을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어머니의 교육법을 다룬 책 나 비뚤어질 거야의 저자인 허은실은요. 엄마가 아직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해.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커갈수록 싫어요. 왜요?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한대요. 이럴 때 엄마가 내가 지금 이게 무척 하기 싫은 거 알아. 그렇지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해보면 어떨까? 라고 아이의 저항을 인정해주고 의견을 물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아이가 훨씬 수용적인 태도로 반응한다는 것을 책에서 썼어요. 맞는 말 같아요. 커서 대학생이 된 아이는요. 이제 대학 강단에서 학생의 저항을 인정하는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걸 왜 하고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이걸 배우면 앞으로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내용이 어려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가 예상되는 학생들의 저항을 미리 인정하고 이처럼 교수가 학생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표현을 하면 어떻겠어요? 학생들은? 그래. 한번 해볼 만하지. 이걸 광고에서 썼어요. 캠페인에서. 참 잘 쓴 캠페인 같아요. 이 광고를 다 읽어도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광고를 다 읽어도 두 시간 후 비닐봉지를 사용할 것이며 이 광고를 다 읽어도 내일 아침 샴푸를 마음껏 쓸 것이며 그래서 당신이 이 쓸모없는 광고를 왜 하는 거야? 이게 다 내세금으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줄 알면서도 그래도 이 광고를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닌 단 한 사람이 수도꼭지를 잠근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점. 뒤에 이제 내용이 있겠죠? 어떠세요? 환경보호단체 광고에 괜찮죠? 친환경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광고예요. 환경보호를 칠천하세요. 라는 직접적인 권유보다 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성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봐주세요. 귀찮으시겠지만 잠깐이라도 귀찮으시겠지만 좋은 점 읽기 귀찮으시겠지만 질문 드립니다. 이런 거 귀찮으시겠지만 인터넷 포털에 이런 단어들 올라오죠? 여기에 효과가 있다는 걸 써보고 보세요. 또 하나 더 공감하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 얘기인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참 공감되는 게 많아요. 제가 썼던 방법들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내 강의를 봤나? 아니죠. 저도 어디서 배웠으니까 강의에 써먹기.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강의할 때 핑크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핑크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핑크색 코끼리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핑크색 코끼리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거든요. 이걸 설득이나 마케팅 세일자한테 많이 써먹는데 청개구리 요법이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여기도 그 책이 있네요. 그 내용이 있네요. 42페이지에 있어요. 하나 글 읽어드릴게요. 문유석 판사의 2017년 새해 첫 신문 칼럼인데 저도 이 글 봤어요. 기억나네요. 저녁 회식 하지 말라. 괜히 술 주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지 말라. 밥 먹으면서 소화 안 되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해봐. 하지 말라.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 말아. 무엇보다도 아직 아무것도 망칠 기회조차 가지 못한 젊은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가 남이가 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해봐. 이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져요. 이거 심리학자분들이 이제 역효과를 알 수 있다라고 조언하는 부분들이에요. 러시아 문호 도스테프스키은 어느 날 동생에게 구속으로 가서 절대로 배꼼을 생각하지 말라고 서 있으라고 했어요. 동생은 형 말대로 절대 배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대니얼 웨그너 하버드대학 교수는요. 도스테프스키에 관한 일화를 실제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습니다. 그 영유구팀은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철대로 배꼼을 생각하지 말라고 요청했어요. 실험 결과 자신의 생각을 억누를 것을 요구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해서 오히려 금지된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공포영화 본 다음에 그 영화에 나온 무서운 장면 아무리 노력해도 떠오르잖아요.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수족일 맛있는 음식을 떠올려요. 혈투를 합니다. 그렇죠? 심리학자들은요. 특정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얻으려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자 잭 브레임에 따르면 설득 메시지는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지도 본질적으로 일정 부분 상대방의 자유로운 행동을 금지하는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담배 피지 말려면 더 피우고 싶잖아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낙서를 많이 한대요. 그걸 요즘 유튜브 그 다음에 구글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의 관광지에 한글로 쓴 낙서들 너무 많아. 저도 가끔 가보면 진짜 많이 해요. 그게 아마 한국 사람들이 낙서하지 마! 낙서금지! 이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러는데 굳이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낙서를 하더래요. 한국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중국의 관광지에 문제가 돼서 SNS에 망했다 그런 얘기 보도에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안 해야 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몇 시에 문 닫나요? 라고 물어보면 디즈니 직원들은 이런데요. 우리는 몇 시까지 문을 넙니다. 몇 시에 문 닫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몇 시까지 문을 넙니다. 같은 7시라도 7시에 문 닫나요? 몇 시까지 문 닫는다는 7시 닫습니다. 보다는 7시까지 문을 넙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훈련을 시켰어요. 또 조각품 앞에서 만지지 마시오 보다는 눈으로 만져주세요. 못 주잖아요. 눈으로 만져줘. 이렇게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죠.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라고. 저는 이 책 보면서 놀랬던 게 마포대교에 저도 자전거 타고 가끔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저녁에도 불 들어와서 글씨들이 있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신기해가지고 그 글씨를 봤는데 하도 자살을 하니까 한강다리에서 가족을 놀아보세요. 밥은 먹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잘 지내지. 내일은 해가 떠. 이런 자살을 회유하는 문구를 썰었는데 오히려 그게 자꾸 자살을 방조하는 것처럼 방조가 아니라 자살을 부추기는 것처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그냥 우울해서 걸었는데 뭘 자꾸 나를 위로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통계는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생명의 다리를 설치하기 전에 비해서 자살자 수가요. 1.7%가 아니고 17%가 아니고 170%가 늘었대요. 17배. 저도 이 책에 17배라고 돼 있어서 진짜 맞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그 통계를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통계는 있어요. 2012년에 마포대교 자살 시도는 15건에 불과했는데 2013년 1년 만에 6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2014년에는 15건이 128건이 됐네? 아 17배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걸로 상 받은 거 아세요? 이게 제일기획에서 기획한 건데 광고 대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잠시 줄었는데 왜 자살 시도가 늘었냐면 이걸 명소화라 그래요. 명소화 자살하는 사람들이 뭔가 의미 있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데로서는 안 죽습니다. 이방이면 좀 유명한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곳에 가야 외롭지 않잖아요. 정당화되는 거죠.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이런 곳에 죽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의미 있는 곳 자살바비라든가 뭔가 남들이 많이 죽는 곳 그러니까 이제 마포대교가 어떻게 보면 메스컴에 뜨면서 자살의 명소가 된 거지. 그걸로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효과 가라는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하는 거지.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지금 마포대교를 가보시면 그거 철거하고요. 1m가 더 높아졌어요. 난간이 못 올라가. 그 다음에 통계는 아직 모르겠네요. 아휴 진짜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최근에도 뉴스 보도 많이 나고 또 연예인이 자살하면 자살률이 확 늘어나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자살하는 분들한테 야 너 미쳤 야 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야 너 그거 폭력이야. 본인만 편하면 돼? 가족은 뭐하라고 라고 말할 수 없는 게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다. 그만큼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그건 본인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변 환경 국가적인 이야기 사회적 환경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전염병 걸린 사람한테 너 그거 왜 전염병 걸렸어? 바보 아니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국가가 방역활동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로 좀 흘렀네요. 그래서 결국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역이용해야겠죠. 심리적 반발이론이라고 그래요. 브레이문이요. 1966년에 발표한 심리적 반발이론을 통해서 설득 메시지에 의해서 선택의 자유를 위협당한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반발을 합니다. 흡연자들이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금융 메시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죠. 오히려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적 반발이 초대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메랑 효과입니다. 오히려 더 반발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는 거 청개구리 기법이라고 그러죠. 잘 이용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걸 잘 이용한 사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봤던 부분인데 여기 잘 정리가 돼 있네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18세기 유럽의 프로이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밀은 주로 프로이센에서 경작이 됐는데요. 흉작으로 인해서 값이 폭등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러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은 자국민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장물로 감자를 경작해요. 그리고 그걸 소비를 막 강제했어요. 그런데 감자를 재배하라 그러니까 우린 지금 감자 맛있게 먹지만 생소한 거잖아요. 못생겼잖아요. 맛도 없죠. 사실 그게 무슨 맛이 있어요. 소금 찍어 먹어야 되잖아. 요리를 해야 되잖아. 그냥 삶아서 먹으면 그게 무슨 맛이에요. 감자 재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유언비에도 남도났어요. 그게 뭐 병이 생긴다. 이런 유언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묘수를 국리하던 프리드리 대왕은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청개구리요. 감자는 왕실 채소이니 왕족만 먹을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감자 전용 농장을 만들어 갖고 경비를 쓰는 거예요. 대신에 경비를 소홀히 하는 거지. 일부러 훔쳐갈 수 있게. 그런데 법은 법은 감자는 왕실만 먹는다. 귀의 안장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감자를 훔치는 거야. 그런데 훔쳐가게 놔둬. 씨감자를 가져가게 하고 감자를 암거래하고 대단한 것처럼 건강식품인 것처럼 엄청나게 그래서 감자가 퍼졌다. 이게 역사 중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것도 청개구리 유효과죠.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싶거든요. 이걸 잘 이용한 사례죠. 우리나라도 사례가 있습니다. 혜태제거가 1980년에 출시한 알로에 껌 처음에 몸에 좋은 알로에 껌 이렇게 냈는데 사실 껌은 기호식품인데 그걸 먹어요.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먹어요. 몸에 좋다 그러면 맛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 이런 캠페인을 한 거예요. 17세 이상만 씹어주세요. 건강에 좋은 거니까 17세 이상만 씹어주세요. 그랬더니 10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7세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10대들이 더 먹고 싶잖아. 그래서 단박에 1위에 올라선 사례가 있습니다. 청개구리 효과죠. 정치계에도 그런 효과가 있었대요. 미국에서 하도 투표율이 떨어지니까 2008년에 대선을 앞두고서 연예인들이 나오면서 할리우드 스타들이 나오면서 투표하지 마세요. 투표하지 마세요. 실제 이랬나 진짜 와 그랬대요 진짜 2008년에 미국 대선 때 그랬대요. 투표하지 마세요. 막 이랬대요. 연예인들이 그랬더니 2004년에 비해서 1.5% 상승한 58.2%를 기록했대요. 더 놀라운 건 이 수치는 베트남전 이후에 7은 1968년 대선 이후에 최고치 기록이래요. 하지만 그렇게 더 하잖아. 우리나라 재미난 사례 전용돈 대준이가 부르는 노래 이런 게 있었잖아요. 2012년에 듣지 마 안 좋을 때 듣지 마 듣지 마 우리 노래 듣지 마 듣지 마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이 노래 오히려 막 우리 음원 사이트 1위에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듣지 마세요. 우리 올라가면 골치 아파요. 방송 나가야 되잖아요. 싫어요. 듣지 마세요. 막 이랬대요. 근데요. 음원 차트 1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노래하고 이게 부메랑 효과 청개구리 효과죠.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리다. 삼국지에 나온 유명한 얘기죠.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백만대군을 앞세워서 오나나 손권에게 항복을 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안 돼요. 백만대군한테 손권이 그래서 이제 그래 조조하게 항복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유비가 보낸 제갈량이 이 자존심을 건드리죠. 네 맞습니다. 항복하셔야죠. 당신의 능력으로는 조조에 맞설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항복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송권이 욱해가지고 항복을 철회하고 적벽대전이 된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정사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삼국지 연희의 소설이 나온 얘기인데 말이 좀 돼요. 적벽대전도 너무 소설 같은 얘기죠. 물론 소설이죠. 실제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말이 돼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욱 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독일의 장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 어뢰 전문 장교가 잡혔는데 아 이 사람한테 뭔가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말 안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오히려 설렁설렁 신문도 안 하고 잡았는데 신문도 안 하고 그냥 뭐 제스나 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독일 장교가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날 왜 신문 안 하는 거야. 각오를 했는데 미군 장교가 아휴 자네 같은 말던 장교가 뭐 아는 게 있다고 신문 하나? 그냥 체스나 두자고. 독일 장교 열받은 어허 나는 특수훈련을 받은 어뢰 장교란 말이세. 미군 장교 아이고 독일에 뭐 어뢰 장교 어뢰가 있어 봐야 뭐 독일 뭐 어뢰 뭐 벌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 장교 이 사람이 모르는 소리 어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미국보다 뛰어난 신식 음성 감지 어뢰도 있단 말이야. 미국 장교 헛소리 그만해 무슨 음성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어. 꿈이라도 꾼 건가? 이런 거예요. 독일 장교 정말 모르는 건 내가 설명해 주지. 그리고 독일의 그 어뢰 성보를 다줬대요. 그런데요. 이 자존심 긁기를 잘 써있습니다. 수위를 잘 지켜야지 너무 지나치게 쓰게 되면 반발이 일어나죠. 사람의 자존심을 긁게 되죠. 사례로는요. 얼마 전에도 롯데베커잼에 진출한 프랑스 패션 브랜드 에마니엘 웅가로 자존심 긁기 기법을 사용해서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에마니엘 웅가로의 원피스 한 벌 값은요. 보통 사람의 한 달치 봉급을 웃돌 정도로 일반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부유층으로 한정돼 있죠. 에마니엘 웅가로는요. 이 점을 강조해서 상류사업의 자존심이라는 컨셉트로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상류사업의 감각을 지닌 분만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광고 카피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속감 인정 동기를 확실하게 건드렸습니다. 스스로 상류사업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혹은 상류사업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몰려들죠. 과역은 항상 화를 부릅니다. 지하철 광고를 한 거예요. 브랜드가 근데 상류사업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 잘 안 타겠죠? 그쵸? 일반인들이 이걸 보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찢고 광고 중단 요청하고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중지를 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무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상류사업의 과역은 화를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서도 우리가 또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차원의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들의 사례와 에피소드가 있는데 문제는요 이거를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끝내는 게 아니다. 비즈니스에 활용해야 되잖아요. 소설이나 영화는 읽고 나서 저 사람의 삶을 그냥 대리만족으로 끝내지만 내 삶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해요. 잘 생각해보면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왔던 각종 캐릭터들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우리 삶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좀 과장됐지만 소설이나 영화는 좀 과장됐지만 그 캐릭터들이 우리 삶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대했을 때에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를 영화나 소설을 보면 내가 제 3자 입장에서 우리 국어시간에 배운 거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봐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 삶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이걸 좀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어 네가 이런 상황이 있었어. 이걸 이렇게 극복하면 어떨까? 너 잘했어. 이렇게 하면 좋아. 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메모 책을 봤을 때 저는 이게 녹음하는 것도 메모거든요. 이걸 다시 봐요. 다시 듣죠. 저도 유튜브에 올려놓고 제 걸 봅니다. 오며 가면서 한 3년 전에 찍은 3년 전에 녹음한 거 들어보면 감과 모래에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녹음하기 쉬운 분들도 녹음을 하시고 힘든 분들은 메모를 하는 거죠. 책을 본 다음에 메모를 하고 이걸 어떻게 응용할까? 라고 자꾸 한번 써보는 거예요. 독후감하고는 다릅니다. 독후감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독후감은 제출용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끄적끄적 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아까 자존심 긁기 전법을 썼다. 그러면 내 상품으로 어떻게 자존심을 긁어볼까? 라고 써보는 거죠. 청개구리 방법 봤으면 맞아맞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응용할까? 라고 적용해 봐야 되죠. 그런 면에서 응용했을 때 진짜 내 책이 되는 겁니다. 책은요.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메모 녹음이든 메모 저처럼 녹음이든 메모 그리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아이디어까지 썼을 때 그 책이 진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요. 거절 당하지 않는 힘 구입하셔서 메모하셔서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석의 하루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